아 이제 먹어야죠 아하 우후 구제 레코멘트 미스 로컬 레스토랑 예 카사 홀리오 카사 홀리오? 그래서 어떤 식품이 필요해요? 스페니쉬 스페니쉬 마요키안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사가 집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훌리오 집 아 홀리오 집 훌리오 식당 뭐 이런 의미죠 약간 백반집 약간 이런 거 그렇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호스텔 직원이 추천해준 레스토랑이고요 아 제대로 로컬 식당이겠네요 로컬 식당이죠 맨 첫 글자가 감바스로 시작했어 새우야 새우 아 진짜 많다 바퀴 테이블 주나 봐 밖에 앉아야 돼 밖에 앉아야 돼 이럴 때 비켰다 자리가 있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어 지금 이게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는 어울라 맥슈홀드 맥슈홀드 샐러드를 있는 걸 봐서는 전식인 거 같고 하나는 스테이크가 있는 걸로 봐서 메인 메뉴 아 근데 맛있는 게 많은데 램프 숄더 램프 숄더 램프 숄더 양의 어깨 아니에요? 양의 어깨 마요르칸 파테 바 이 이 엑셀렛 램프 숄더 램프 숄더 램프 숄더 일단 레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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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르칸 파테 그리고 램프 숄더 이렇게 두 개 하고 라들러 이렇게 주문했고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 검색도 안 하고 있어요 마요르칸 파테가 뭘지 마요르칸 파테 마요르칸 파테 마요르칸 파테 지금 맥주 나왔고요 그리고 전식 이게 뭐지? 크림소스인가? 치즈?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스가 우리나라 마요네즈와 와사비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네요 되게 좋은 거는 소스를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소스를 듬뿍 먹을 수가 있어요 소스가 맛있다 이게 무슨 소스일까 고마워 갈릭 소스에다가 마요르칸의 올리브오일을 넣은거라고 합니다 고마워 소스가 아요리브라 велик 갈릭 소스에다가 마요르칸의 올리브오일을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산이죠 죄송해요 빠떼 왔어 빠떼 뭐야? 저게 빠떼예요? 네 빵은 이때까지 계속 드셨는데 참치통종이 나온 느낌인데? 이게 이제 마요르카의 빠떼인데 잘못 시켰네요 방금 먹은 게 이 빵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흔히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고기를 잘게 다져가지고 내가 이제 잼처럼 짜먹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도전 근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좋았다 제가 유럽에 와서 굉장히 음식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겉이 바삭하고 속이 너무나 부드러운 이런 느낌 겉바속촉 이 소리가 소리가 들리나? 어디 어디 소리 들려주세요 어디 한번 들려주세요 잔인하다 잔인해 예세만 진짜 빠삭빠삭하다 마게트 느낌 마게트 느낌 마게트 느낌 양 어깨 궁금했어요 양 술동 염소 어깨 나왔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배부르거든요. 사실 이거 싸갈 수 있나 양이 너무 많아요. 약간 찜 갈비찜 맛인가. 그러니까 그냥 닭고기 닭고기 먹는 기분. 진짜 되게 부드러운가 보네요. 잘 익었나 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와 근데 이거 혼자 못먹겠는데 진짜. 이것만 나와도 못먹겠어요. 아 더이상 배불러서 못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주지. 이거 다 서비스인가 아니면 설마 추가되는 건 아니겠지? 추가되나? 이건 또 뭐지? 이게 커피야? 이거 뭐예요? 공짜 계속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커피라고? 술 아니고? 영수증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로 말지 없나봐. 이거. 술이에요 술. 왜? 웃음밖에 안 난다 웃음밖에. 안 되겠네. 그러네.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아이스크림이랑 술이랑 다 들어가 있네. 어이구. 저거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아 받으면 안 돼. 아아 아아 아 아휴 그래 한국 말고 후한집이 없어. 여행 관광지를 물가가 싸지 않아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권할 때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즐거운 상상 채널S